대한예수교장로의 예장개혁총회와 합동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. 양 교단의 합동에 따른 통합총회장으로는 예장합동개혁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추대됐습니다. 정서영 신임총회장은 교단의 통합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마음을 열고 교단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양 교단은 합동선언문에서 신학과 신앙이 같고 특별히 양 교단이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총회를 합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교단은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의 개혁총회로 합의하고 총회 헌법 및 규칙 제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또 양측 총무를 비롯한 직원의 잔여 임기는 승계하기로 하고 총무와 사무여직원은 예장개혁 측에서 사무총장과 행정실장은 합동개혁 측에서 임기제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.